나 왓츠 채널도 내가 가졌잖아 우리 아리 근황입니다 길이 길이 전체 길이 와 많이 컸어 아리 만지지마 우리 아리가 꼬리미남이잖아 이 악어들 보면 꼬리 끝쪽에 부전인 애들이 많아요 서식지에 있는 대형어나 다른 거북이들한테 뜯긴 경우가 많은데 얘는 뜯긴 게 전혀 없어 수컷이야? 평생 모르자 알고 싶지 않아 짝지어 주고 싶을 것 같아 이빨도 한번 봐야되는데 이불 요즘 안 벌리니까 구강상태를 모르겠어 구강청결하고 입 청소해줬어? 왜 이렇게 뽀얘졌지? 입이? 모르겠어요 이빨도 멀쩡하고 덩치는 커지는데 이빨은 잘 안 크는 것 같아 이빨도 컸어요 아니야 악어치고 이빨 되게 작아 아 컸어요 야 이제 이거 단단해요 그러게 이제 등도 단단해졌네 근데 내가 밥 잘 이제 먹이 양 좀 조절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얘가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물 찬거에요 아니야 이거 살 맞아 살 맞다니까 내가 잘 알아 멋있다 우리 아리 지금 드버프카이만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 그때 있었던 베이비들 중에서는 아무튼 아리 근황이었습니다 자 넣어주자 아리야 아바 안녕하십니까